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부는 동남아 출장을 함께 간 여군 하급자 숙소에 침입해 여군을 강제 추행한 30대 공군 부사관에게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. 이 부사관은 작년 5월 중순 동남아시아 출장 사흘 차이던 밤 10시쯤 여군의 리조트 숙소에 침입해 잠자던 여군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 법원은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처음부터 범행을 인정했고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한 점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.